님들 자 2일차인데 뭐 먹이도 줘놓고 했는데 생각보다 뭐가 보이진 않아요 그쵸? 안 보이죠 님들도 아휴 씨 나 진짜 또 드립 생각났는데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제가 뭐 찍어보니까 한두 마리는 보였던 거 같애 좀 좀 뭐 움직이긴 하더라고 뭐 무슨 드립이요 해도 돼? 이거 영상만 찍고 어 이거를 하고 있는데 별로 보이는 게 없네요 일단은 내일이나 모레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애 이 시몬키는 밑에 이거 불씨로 딱 이렇게 해놨거든요 뭐가 보여야 말이지 이 여기 밑에 있는 거 이거 그 돋보기인데 잠깐 불 받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시몬키의 밥 비벼먹으러 미쳤나? 제정신 아니네 저 일단 보이는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찍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